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구요 이제 이제 본질적인 실적으로 이제 하답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18만원 주가회복은 이런 가운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된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미국시장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살펴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특히 이제 나스닥 관련된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인덱스를 보시게 되면 자 요 어떤 인덱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뭐 미국에도 바이오 산업에서 이제 코로나 관련된 백신 그 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된 주가들이 작년에 좀 고점을 찍고 많은 종목들이 빠졌죠 그래서 이제 고점을 작년도에 어느정도 찍고 바이오주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나스닥 바이오 테크놀로지 관련된 인덱스도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좀 시가총액이 큰 걸 보면 이제 존슨앤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월 달에 고점을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머크 같은 경우 1월 달에 고점을 지금 넘어갔고 그 다음에 fb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이제 올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점을 지금 넘어갔죠 그러니까 많은 바이오주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백신 쪽이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자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고 최근 이제 반등이 이어가는 분위기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정도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낙폭이 많은 종목들도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된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올초에 1월 달에 어떤 고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요한 어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회복을 제법 이제 하면서 이제 본래 어떤 추세대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내 바이오주들은 이 여기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 특히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는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 부분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9년도 이후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삼성 그러니까 셀트리온하고 몇 개 기업들만 사실 바이오시밀러에 있다가 2019년도 이후부터는 기존에 이제 뭐 이 바이오 쪽에 이제 빅테크 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라든지 아 인도 쪽에 어떤 기업들도 이제 들어오면서 이 경쟁이 격화되죠 경쟁이 격화된다는 말은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퍼스트 무브의 어떤 장점도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제 수익성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 관련된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계속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계속 제품을 출하하고 거기에서 만족할만한 이제 실적을 얼마만큼 내느냐 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종의 어떤 리레이팅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램시마 트럭시마 호주마가 캐시카우 역할을 여전히 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스타 새로운 어떤 스타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램시마 sc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에요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제 뭐 이 감염증 관련되는 부분들은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뭐 하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경우가 정말 뭐 몇 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많이 느리고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도 레키로나 를 어느 정도 좀 팔았으면 회사가 말하는 뭐 1조 후반 이렇게 안돼도 한 1조에 준한 한 5천억대에서 1조 정도만 팔아서도 어 개발비 포함해서도 충분히 이제 실적단 수익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바이오 신약 회사로의 어떤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위치를 못 냈던 게 상당히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램시마 sc 하고 유플라이마 가 상당히 잘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램시마 sc 가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계속 높아 가고 있는 램시마 ib 제형이 아 계속 이제 좋은 상태에서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 좀 잘 돼야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아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허가 절차를 완료해서 시장 준비 출시를 해서 이 휴미라가 가장 큰 시장 이잖습니까 자가 면역 시장에도 그렇고 전체 바이오 약품에서 아 키투르다 뭐 휴미라 이런게 가장 큰 시장입니다 20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경쟁자 대비해서 차별화가 된게 아 조농도가 아니라 이제 고농도로 해서 고농도라고 하면 주사액이 작으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이제 구연산염을 제거했기 때문에 차별화가 얼마만큼 먹혀드느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동안 이제 구가했던 유통망의 진술을 좀 느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게 분기마다 실적단에서 전년동기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이제 기관들도 많이 지켜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많이 시켜보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올달 이후에 나온다 라고 하면 밸류에이션 어떤 저평가를 벗어나고 새로운 어떤 이제 뉴 꺼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컨텀 점프가 회사가 말한대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될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급의 어떤 개선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주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셀트리온도 1800억이면 상당히 많은 규모의 어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부분들이 뭐 올달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올달 중으로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 내부자가 이제 판단해서 쌌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인트릭 밸류 대비해서 쌌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아 그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반영이 되죠 아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제 부진하면서 리오프닝 주라든지의 그 본래 이제 뭐 또 수급이 아 경제 재개 관련된 어떤 쪽으로 들어가면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이제 소외를 또 단기적으로 좀 받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이제 하반기에 또 추워지면 다시 또 이제 재유형 관련된 부분 앞두고 이제 추가 접종 계획을 또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2주간 이제 뭐 코로나 유행의 감소세를 전제로 해 가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제한 모든 뭐 구제를 해제할 방침 이었으나 예 코로나 19 스테이스 오미크론의 어떤 변종이 또 출현하자 하반기 뭐 재유형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셀테리온이 준비하고 있는 흡입형 관련된 어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아 하반기에 이제 결과를 좀 대규모로 했던 부분이 좀 좋게 나온다 라고 하면 그 향후의 어떤 전망들 자체 몸에 그리고 이제 어 머크와 하이자의 이 경구경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도 복제 라이센스를 보유주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셀테리온 제약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되면 이 부분들도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된다 그래서 아 실적단이 이제 잘 나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급이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좀 개선된 상태에서 합병에 대한 어떤 그 본격적인 청사진이 언제 구체화되느냐 요게 이제 시장에서 중요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보면 에 17만원대 2주 가까이 지금 옆으로 플래트형 조종하면서 이 블록댈 관련된 부분에 그 후유증을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18만원대 이 갭이 어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거래량이 나오면 딱 메꾸는 지점이 나와야지 아 그때부터 이제 발을 좀 디디면서 18만원대를 잡고 여기 19만원대 있잖습니까 예 1월달에 있던 이 고점들 이 부분들이 이제 18만원 19만원 라운드 넘버 가격인 20만원대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4월달에는 4월달 5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그리고 다가온 어떤 모멘텀과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과대에 관련되는 이슈가 조금씩 이제 희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주들만 계속 안 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조만간 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죠 5만3천주 그 다음에 기간들은 오늘 뭐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만 개인들은 좀 매도를 했구요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 또 지난주에 좀 올라왔습니다만 이번주 다시 내려가면서 아 조금 이제 반등할 때 눌려주는 어떤 공매도의 어떤 양은 또 이전보다는 일단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낮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서 어떤 수급의 변화가 기간들이 이제 2월달 중순부터 이끌어 냈는데 자 이 부분들이 4월달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나오면서 18만원 19만원대의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자 이번주에 아직까지는 세게 나오지는 입구는 있지 않습니다만 18만원대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본 어떤 전략으로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